고수님 쌈밥 어떻게 하나요? 우선 호박잎이랑 근대 20장 정도 준비하고 근대는 끝만 잘라주고 호박잎은 껍질을 까주거라 호박잎은 노지에서 자란 게 많으니 꼭 깨끗이 씻고 필요하면 식초로 소독하거라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물이 끓으면 찜솥에서 한 10분 찍어라 양파 반 개하고 청양초 두 개를 완전히 다 지거라 쌈장 셋, 집된장 둘, 들깨가루 셋, 견과류 한 줌 완전히 다 지거라 쌍콩이나 호두잎 같은 게 좋겠죠? 닷은 비싸다 적절히 타협하겠습니다 통계 하나, 참기름 하나, 물엿들 넣고 잘 섞어라 이제 다 됐으니 밥하고 같이 싸먹으면 된단다 챙겨 먹거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